아, 알 수가 없어 진짜 지훈아가 옛날에 막 그런 스케이트 하지 않았겠지? 설마 어? 천국의 계단? 안돼? 그... 천국의 계단에서 사랑은 돌아오는 거 없어 스케이트 한 장면 나오잖아 어? 아 진짜? 천국의 계단 그 지훈아 스케이트장에서 그거 하잖아 부메랑 부메랑 던지면서 어? 진짜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하면서 야 그러면은 잠깐만 일단 지훈 누나를 일단 지목을 해놓자 만약에 김연아의 여운도를 인해서 지훈이 났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최종 레이스 들어가는데요 네 제한시간 1시간 동안 만약에 지키면 그 지키는 팀이 승리하는 거고요 아, 진짜? 네 네 아니면 누가 아웃된 건 전혀 관계없이 뱀이 튀기는 순간 게임이 종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단가요 근데 힌트가? 더 주고 이런 건 아닌가 보죠? 저한테 진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 다... 그게 다예요? 너는 선물 때문에 안 붙는데 안 붙는데 아, 다... 다 됐습니다 완료됐어요 여러분은 뒤에 시비가 부족했습니다. 일단 우리 팀에서 지켜야 될 사람이 누구야? 형, 형이랑 고양이를 일단 일단은 보호해보자. 그래. 보호하면서 뜯어보자. 그러면. 시작! 맞아, 맞아. 믿었어. 중요한 거는. 야, 깨물래. 형, 어쩌지 않으면 노하우가 없어요. 음, 아는 마의 좀. 어, 이거 많이 늘었어. 아, 잠깐만. 많이 늘었어. 좀 것도 할 수 있어요. 너무 세게 그냥. 아니, 우리가 나를 한 거, 나를 버틴 거잖아. 자, 어미곱 했지. 어미곱 해, 네, 이런 식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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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심만 하면 돼요, 방심만. 그래, 방심만 하면 돼요. 호랑이들이 이제 우리는... 야, 왠지 우리 편일 것 같아. 날이 뜨는, 이렇게 뽑은 사람한테. 여기까지 오세요. 우와, 진짜 반가워요. 진짜. 우와, 여기 진짜 멋있다. 와 멋지다, 멋지다. 봤어, 봤어, 봤어. 야 진짜 기받는다, 기받아. 미쳤지 형 형. 아니 이거 정말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와, 멋지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 뒤봐요, 뒤에. 종국이 형만 만나서. 어디 가나면 다 쓸 수 있겠네. 만나면 무조건 딜이야, 딜. 형, 우리 맞교환하는 거 어때요? 뭘 맞교환해? 교환하자. 교환할까요? 교환하죠. 뭔데? 형님 먼저 하나 얘기해 주셔야죠. 뭐 가위바위보해서 해 그럼. 아니 우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니 우리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니까. 잠깐만, 내가 얘기할게. 앞에 꺼 주면 앞에 꺼. 하나 줄게, 유진. 하나 줄게, 유진. 유진? 유진. 진짜 유진. 너희 뭐야? 진짜예요? 진짜. 아 진짜.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얘기해. 하나 둘 셋. 유진. 둘 셋. 유진. 어? 김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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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아, 유진이 어떤 단계가 있어? 김연아? 뭐라고? 왜? 왜? 알았다. 알았어. 민연아, 김연아 스케이트죠? 민연아, 김연아.